다가오는 추석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음 달 중소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. 중소기업 중앙의 대전, 세종, 충남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26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전망 조사 결과, 다음 달 중소기업 건강도지수는 83.8로 지난달보다 3.8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최근 경제 위축과 내수부진에도 지역기업들은 새학기와 추석 특수가 발생하는 9월 경기가 다소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